자 오늘 골든타임 녹화로 TV조선으로 왔습니다. 아 기차를 타고 광명인이라서 지금 도착했네요. 자 여기가 오늘 녹화할 스튜디오입니다. 카메라 팀들이 이렇게 있고 스튜디오가 이렇게 있구요. 앞 카메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. 이 순간에서 이제 골든타임 장실에 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개인 대기실입니다. 자 제 대기실입니다. 이제 이름 바뀌었죠? 혼자서는 대기실이니까 마스크 벗고 있어도 됩니다. 아 잠시 후에 들어가네요. 요즘 워낙 코로나 때문에 지금 촬영하기 전에 바로 즉석에서 테스트하는 것을 다 했어요. 지금 검사했는데 당연히 뭐 음성으로 나오고 잠시 후 들어갑니다. 이제 쭉 보면서 기다려야죠. 10월 11일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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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순간했을 때 골든타임 오늘 성공적으로 재미있게 촬영 다 마쳤습니다 우리 또 mc들 그 다음에 게스트님도 너무 잘해 주셔서 재미있습니다 자 골든타임 순간했을 때 골든타임 파이팅